가장 강력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강력한 투쟁으로 정부의 오망과 독선에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지금보다 65% 늘리겠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의사단체가 집단 행동을 선언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어제 오후 8시 긴급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대의원회는 비대위의 모든 투쟁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것이라 밝히며 총파업을 비롯한 집단 행동에 나서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병원에서는 지금 당장 파업이 시작된다는 분위기는 아니지만 파업 시 응급실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주장할 수 있는 바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환경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입학한 의대생들 사이에선 실습이 많은 의대 특성상 교육의 질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기피되고 있는 과들의 인원을 증원하는 게 목표인데 의대 인원을 증원한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이렇게 확 늘려버리면 교육의 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어제 총회에 참석한 의협 관계자는 EBS에 비대위 구성은 최소 일주일은 걸릴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는 의사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경찰 수사와 체포영장 발부,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정부가 19년 만에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현재 총정원인 3,058명에서 65%가량 늘어나 5,058명이 되는 겁니다. 적용 시기는 당장 올해 대입부터입니다.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분야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필수 의료를 살리고 고렴 사회에 대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대학에 집중 배정할 방침입니다. 지역 인재 전형도 현행 40%에서 60%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2035년까지 의사 1만 명이 확충돼 정부가 1만 5천 명가량 부족할 거라고 추산한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거란 겁니다. 저희가 교육부하고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의 인프라의 현황이라든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고려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장은 발표 직전에 열린 보건의료정책 심의회에 항의하며 불참한 뒤 사퇴를 선언했고, 서울의사협회장은 서울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급격한 정원 학대가 이른바 N수생을 양산할 뿐 아니라 의대 교육의 질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단지 강의실에 책상 몇 개, 걸상 몇 개를 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대는 실습이 중요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엉망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르면 설련 휴직 후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중앙사고 수습본부를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중순까지 대학별 수요조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2025학년도 입학 정원과 모집 요강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오픈런이라고 하죠. 병원 오픈 시간에 맞춰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면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러면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의 수용과 미수용이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구급 출동에 대해서 부담감이 가장 큰 것도 사실입니다. 병원에 갈 때 국민들이 겪는 흔한 문제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여덟 번째로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선 이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개혁 4대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가는 우리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임과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산업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저희들의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의료인력을 대거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국민 1천 명당 2.6명, OECD 평균인 3.7명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일부의 저항 때문에 후퇴하지는 않겠다면서 19년째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것을 실행할 사람이 없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합니다.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상도 밝혔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의 지역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를 도입해 대학과 지자체, 학생이 혜택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 의료 수과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최희연입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당장 내년 입시부터 더 뽑을 수 있다고 밝힌 입학 정원은 최소 2,151명입니다. 의대들은 교원과 교육 인프라 등의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진다면 최대 2,847명까지 선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6년 이후 18년간 동결된 현재 의대 정원 3,058명의 70에서 93%에 이르는 수치입니다. 대학들은 이후로도 매년 정원을 늘려 2,030학년도까지 최소 2,700여 명에서 최대 3,900여 명까지 추가 증원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정책의 첫 단계로 의대들이 제출한 증원 규모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의학과 교육, 평가 등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보건복지부 의학교육점검단은 현재 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점검단은 다음 달까지 권역별 간담회와 대학별 현장 실사, 면접을 통해 실제 증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후 복지부가 총 증원 규모를 확정해 교육부에 전달하면 교육분 대학별 배정 규모를 결정하는데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을 확정하는 내년 4월 전까지는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완료돼야 합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의대 신설 요구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 정부는 앞으로 수요를 살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